젊은 여자 환자의 경우 합병증으로 신장에 이상이 오는 건 아주 드문 일이거든. 신장에 이상이 오다니요? 그것 때문에 죽은 거 아니야? 이식받을 상황까지 갔었는데. 지금 언니가 목숨이 위험했다는 말씀이세요? 아쿠아 속도가 너무 빨랐어. 장기 이식 대기 명단에 올렸지만 기다릴 시간도 없을 만큼. 그럴 때 방법은 하날밖에 없지. 가족의 도움을 받는 수밖에. 그냥 가족을 찾은 게 아니었어. 언니는 살기 위해 돌아왔던 거야.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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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